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관련해서 여야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야당의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입장을 내라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특히 그동안 언론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언론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 민주노총과 함께 정책개발까지도 맺었던 문재인이 왜 그동안 언론자유, 특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작 이렇게 양측이 합의를 하고 나니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경미 대변인이 지난 논평을 통해서 언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언론중재법이 오용돼 언론자유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야당의 입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이른바 언론 악법 언론 재갈법이 문제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이 문재인은 여당의 강성파들 또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입장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고 각 외국에 있는 단체들 미국의 기자협회 그리고 국경없는 기자회 등등 해서 세계편집인협회 등에서 입장을 내면서 한국의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문제인 임기 말이 되니까 대깨문들의 눈치를 지금 극도로 보고 있는 게 문제인이다. 자신의 입장, 소명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입장을 밝혀서 그게 좀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 표명하면 또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또 자신이 퇴임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대깨문들로부터 크게 기대고 그들의 지지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동안 야권이 일제히 문제의 보고 입장을 밝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통령께 탄핵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협의, 허가 또는 대통령과 논의 없이 그렇게 발언한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은 지금 이낙연이 말한 걸로 빌리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운을 떼어본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대깨문으로부터 집중적인 포기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대표는 이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 좀 더 국민의 감정을 살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예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은 이른바 강성 친문 세력들, 대깨문들의 좌표를 짓고 대깨문들이 좌표를 짓고 공개하는 걸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발언을 한 것도 문재인이 의중이 실렸는데 그게 바로 대깨문들부터 공개를 받으니까 금방 태도를 바꿔서 전혀 그렇지요.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다. 그리고 검토할 예정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대깨문들이 굉장히 무섭다. 대깨문들을 건드려놓으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라도 굉장히 괴롭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깨문들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관한 것. 이건 누구나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고 심대하게 해치고 있는 이런 과정. 그것도 일방적으로 180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싹 밀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고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날 대선도 똑같이 4월 7일 지난 4, 7일 보고를 쓴 것처럼 그때의 충격의 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서서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9월 27일 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 통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지금 국민들의 덜 끓는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 상태에서도 표현을 못하고 있었던 게 여야 간에 합의, 절충하고 나니까 그때서 입장을 내는 아주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자기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대깨문들 눈치를 보고 지금 여야 간에 뭔가 큰 합의를 하고 나는데 그때서 아, 그거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절대 리스크를 안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물론 문재인으로부터 우리가 리스크를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후에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아주 눈치 보고 또 대깨문들을 살피고 있는 그런 문재인의 아주 비겁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다만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벌어졌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 언론에 각별히 자정 노래 또 주문했다. 자정. 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방점은 이렇게 언론 자유 이런 걸 강조한 거고 그러면서 그거는 자정 스스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다. 이 말은 문재인의 언론 징벌법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그동안 마음에 뚝 갖고 있었지만 말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법으로 통과되고 나니까 슬쩍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비겁한 문재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감사합니다.